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여러분에서 열혈 형사 김미영 역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찰이고 한때는 일진이었고 또 어떤 경찰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런 멕진 경찰이 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강력계 형사에서 유망주로 떠올라서 또 이제 팀장까지 높은 어린 나이에 높은 직함을 달게 돼요. 그래서 이를 가장 사랑하고 굉장히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또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당당한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입니다. 대본을 처음 받아서 읽으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 지으면서 읽었었어요. 그만큼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맡은 김미영이라는 인물이 엄청 코믹한 캐릭터는 아니어서 상황이 웃긴 거고 그런 행동이 웃긴 거지 제가 나서서 코믹한 부분을 연기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어서 큰 부담감은 없었고 그리고 전에 단막극으로 좀 밝은 작품을 처음으로 해봤었어요. 그때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미니시리즈로 또 밝은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크게 가졌었고 지금 하면서도 막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캐릭터여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재밌게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